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남친구 생겼다가 헤어졌다가 일을 다녔다가 일해서 조금 힘들거나 이런 힘듦은 그리고 그런 아픔은 당연히 있을 수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겪는 거야 근데 그거에 있어서 막 너무 딥하게 심오하게 죽을 것 같고 내가 뭐 하나의 일이 생겨가지고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뒤바뀌고 이런 거 있죠. 그런 힘든 파란만장한 삶을 살지도 않았을 뿐더러 앞으로도 그런 삶이 오지는 않으실 것 같아. 이혼을 한다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본인 인생이 참 안정적이게 보여질 수도 있어. 남들보다는.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재미도 없어, 사실. 맞아요. 막 뭐라 그래야 돼? 그냥 흘러가듯이 왔어, 여기까지. 근데 완전 재미있게 아싸 하고 온 것도 아니고 나는 진짜 27배, 난 죽을 만큼 돼서 난 그때 내 기억 때문에 앞으로가 너무 힘들 것 같고 성격적으로 트라우마가 생겨서 바뀌어서 우울증이고 이런 힘듦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힘든 것도 나는 극복하고 당연히 지나오는 세월처럼 온 사람이야. 그래서 이게 내가 어떻게 점사를 지금 봐줘야 될지 솔직히 모르겠어. 왜? 너무 굴곡이 없어. 굴곡은 당연히 어느 정도는 있겠죠, 사람이. 근데 이런 굴곡은 없다는 소리야. 그래서 내가 노력한 것만큼 금전을 벌어들이는 사람도 맞고요. 벌어들이면 뭐해? 모아야 돼. 그래서 내가 씀씀이만 크지 않으면 어느 정도 모으는 사람도 맞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내가 적당히 욕심만 부리면 그 욕심에 맞춰서 뭔가가 맞춰지는 사람도 맞아요. 근데 욕심 없이 살면 욕심 없는 것처럼 그 안에서 맞춰지는 것 때문에 부족함께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냥 본인은 마음먹은 대로 좀 살아가질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남친구랑 헤어졌지만 앞으로 남자를 만나서 난 결혼을 할 거야. 한 서른다섯 여섯 일곱 그 사이에 하고 싶어라고 얘기가 딱 하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그냥 남자친구가 맞춰져서 그냥 그대로 연애하다가 결혼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되게 쉽게 얘기하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봤을 적에는 나는 솔직히 내 입장에서는 부럽다. 생각이 들어. 또 궁금한 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맞는지? 좀 재미가 없어가지고 좀 갈아들어서 되는지. 근데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아까 했잖아. 본인 인생이 안정적이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재미가 없다라고 느낄 수도 있다라고 했잖아. 예를 들어서 직업을 바꿨어. 그래서 또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그쪽으로 맞춰진다고 해도 거기서 또 재미없을 것 같아. 아 원래 약간 성격인가요? 아니면 성격도 있어. 좀 쉽게 질려하는 것도 있고요. 안정적인 거를 지루하다고 느끼는 성격도 맞아요. 네. 그래서 나한테 내가 자극을 줘야 되고 혹은 타인한테 타인으로서 내가 자극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데미지가 올 만큼의 뭔가 그 인생의 굴곡이 없어. 이해가죠? 네. 그러니까 이게 운이라도 운기에서라도 나를 좀 자극을 줘야 되고 막 좋은 것도 들어와야 되고 막 하는데 아까 처음에 말했다시피 이게 없다 보니 너무 잔잔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다. 그리고 좀 궁금한 게 제가 작년에 헤어진 남자친구가 진짜 안 좋게 헤어졌거든요. 바람을 폈어요. 근데 바람을 피고 그 바람난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올해. 그래서 있기는 했지만 막 인간적인 마음에 진짜 망했으면 좋겠고 망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한편으로는 상처가 된 것도 맞아요. 근데 그 상처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여기에 오시는 다른 힘든 사람들보다는 덜 한 편에 덜 데미지를 얻었대. 그냥 내가 못 가진 거에 대해서 네. 그런 분노. 분노는 있을 뿐이지 이걸 가지고 막 후회가 되고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지? 막 하면서 막 미쳐있는 이런 심정은 솔직히 아니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거든. 네. 어차피 만날 때 내 거 아닌 거 알았잖아. 네. 그리고 엄청 미치도록 사랑하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본인 스스로가? 맞아요. 맞아요. 근데 뺏기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는 모든 사람이 그래. 그냥 나를 끝내놓고 다음 만난 인연에서 결혼자가 왔기 때문에 그냥 그게 배 아픈 것 뿐이야. 다시 얘가 결혼 안 한 상태에서 혹은 이혼한 상태에서 나한테 돌아와도 나는 얘를 받아줄 의향이 있어라고 하는 만큼의 사랑이 아니었대요. 맞지 않아? 맞아요. 죽을 만큼 사랑한 건 아니야. 맞아요. 항상 얘한테 여지를 뒀었어. 본인은. 네. 헤어지면 나는 이렇게 하면 되지 뭐.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뭐가 왜 아파? 너무 약간 제... 그건 못된 심보지. 아, 진짜 너무 못된 심보인가요? 당연하지. 그리고 사실상 그 남자도 본인의 인연은 아니었어. 부부 연은 본인이랑 없었고. 그래서 나는 본인이 진짜 내가 좀 어느 정도의 뭔가 그래도 재미있는 삶을 살고 싶다. 누가 나를 자극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생각도 분명히 할 거야. 늘 그냥 재미없었거든. 평범했거든. 그냥 남들 다 다니는 학교 졸업했고. 그냥 어쩌다 보니 또 이렇게 살아왔고. 또 직장 구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고. 맞아요. 직장에서 또 일하다 보니 남들 다 일하는 것처럼 했고. 그냥 이렇게 정말 재미없어. 맞아요. 감사한데 재미는 없었다 약간.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 뭐가 실패수가 엄청 크게 와가지고 막 힘든 적도 없고. 그냥 때에 맞춰서 순탄하게 왔어. 이거 재미가 없을 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본인이 그거를 이제 느꼈으면 본인 인생에 대해서 본인한테 본인 자극을 줘야 이 지루함이 없어질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취미도 가져야 되고. 혹은 여행을 좀 다녀보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 사는 것도 보면서 즐거움도 느껴야 되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너무 재미없게 살아. 취미 없어? 그게 없어요. 사람들 만나는 거 안 좋아해? 만나는 건 좋아하는데 그냥 만났던 사람만 만나잖아. 그러니까. 새로운 데 뭔가 찾아타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여행 다니는 것도 수지 막 거기 가야 되나? 처음까지는 아니고 그냥 남들 가니까 조금 가는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막 어? 나 저기 나중에 가야지? 어? 진짜 좋겠다. 와 저기 가면 뭐? 그래서 막상 갔어. 우와 이게 아니라 그냥 가니까 가는 거고 어 그래 인내 약간 성격이 묻어난 건가 뭔가 아무튼 본인한테도 본인 스스로가 그냥 재미가 없게 살아. 그게 문제야. 본인은 내 인생이 왜 이럴까요? 라고 질문은 던질 만한 흉덤도 없어요. 사실상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생각해낸 게 직업을 바꿔볼까? 맞아요. 인데 이 성격으로 이 상태에서 직업을 바꾼다 한들 그 직업을 일을 하면서 또 다른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날까 싶은 거야 나는. 그러면 침이라도 가지라는 소리야. 그럼 저는 어떤 남자를 만나야 돼요? 이런 사람은? 본인을 이끌어줄 수 있는 남자. 리드 할 수 있는 사람이요? 본인은 본인 스스로 리드도 안 하고요. 다른 사람한테 리드도 안 당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야. 맞아요. 어. 그냥 아 귀찮아. 솔직히 귀찮은 짐이 좀 커요. 맞아요. 다 귀찮아. 맞아요. 요즘 많이 그래요. 요즘 많이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개시당초 성격이 그래. 복잡한 거 싫어하고 자극적인 거를 줘야 되는 사람인데 자극적인 걸 싫어하고 안정적인데 또 안정적이지다 못하다라고 느끼면서 본인 혼자서 짜증을 내. 근데 그거에 맞춰서 행동도 안 해. 어쩌라고. 뭔 말인지 알아? 그래서 리드 할 수 있는 사람. 어. 나를 움직여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 본인은요. 본인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안 돼. 아 진짜요? 그럼 또 쉽게 질려. 너를 정말 사랑을 해줘가지고 너를 이끌어주고 얘가 왜 이러고 살아. 이러면서 이거 하면 재밌어. 해봐. 또 이거 하면 이거 재밌어. 이거 해봐. 이거 먹어봐. 맛있어. 먹자. 너무 좋대. 가자. 해서 대꾸만 가고 먹여만 주고 뭐를 하자 해서 시키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해줘야 될 남자가 필요해. 봐봐봐봐. 재밌지? 봐봐. 이거 한번 해봐. 가서도. 애기처럼 다루듯이 해주는 사람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려면 본인이 사랑하는 사람보다는 너를 사랑을 해주는 사람을 택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좀 남 말 좀 따라줘. 네 마음에 고집만 부리지 말고. 근데 그 고집도 참 정말 쓸데기 없는 똥고집이거든. 누가 친구가 연락이 왔어. 야 이거 재밌다. 여기 가자 그러면 오늘 좀 귀찮아. 그냥 싫을래. 이게 아니라 귀찮아도 아 그래 한번 가보자. 에라이 모르겠다. 이런 성격이 돼야 된다는 소리야. 근데 에라이 모르겠다. 해보자. 이런 성격이 못 돼. 맞아요. 그러니까 성격을 좀 바꾸셔야 돼. 그러면 앞으로의 삶이 본인이 고단하진 않고 남들처럼 힘들진 않을 거야.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거예요. 본인이 그거를 잘 활용한다고 하면 남들 다 하는 결혼 어쩌다 보니 결혼 내가 했어. 남들 다 낳는 애기 어쩌다 보니 그냥 애를 낳았어. 그리고 애를 막 20년 동안 지지 벗고 키워. 어쩌다 보니 애를 시집 보내고 장가를 보내네? 어쩌다 보니 내가 늙었네? 그럼 나 뭐 했지? 본인 성격대로 살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아 재미없어. 내가 내 일생에 뭐가 있었지? 그냥 남들 다 하는 거 하고 그것만 하고 살았네? 무슨 말인지 알지? 그 자극은 누가 준다? 본인 스스로 본인한테 줘야 되는 거야. 참 10년 동안 전 보면서 본인 같은 내가 느낌을 받는 사람도 처음이야. 아 진짜요? 뭐지 이거? 이렇게 생각을 했어. 이거 나쁘다고 얘기해야 돼. 좋다고 얘기해야 돼. 성격만 바꾸면 참 재밌게 살 사람인데 딱하네. 이 정도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직업 바꾸지 말라는 소리야. 이직을 하지도 말라고. 아 똑같아. 굳이 거기서 이직해야 될 이유가 있어? 미래 전망이 없어? 전망까지는 아닌데 뭔가 더 성취할 수 있는 게 좀 작고 같은 일이기는 하지만 약간 조금의 위치가 달라지는 데를 가면 제가 더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정도의 이직이라면 괜찮은데 업종을 바꾸거나 이 정도의 이직은 괜찮아요? 그 정도면 괜찮아. 내가 진짜 나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더 커지게 해서 가는 이직은 괜찮아. 근데 그거 말고 여기가 재미없어. 여기 맨날 똑같아. 지루해. 다른 직종을 갖는다 이런 건 안 돼. 그거는 아닌 것 같아. 거기 가서도 본인 성격이라면 만족 못한다니까? 그럼 저랑 그 지금 직장 오너 원장님이랄까 좀 케미가 어떤 편인가요? 본인이 약간 엉뚱할 때도 있대. 되게 거기 회사에서 지금 엉뚱한 이미지로 자리 잡혔어. 지금? 근데 엉뚱한데 욕할 만한 엉뚱함이 아닌 거 있잖아. 지 할 일은 하는데 그 행동이 아까 뭔가 엉뚱해. 그런 건 괜찮아. 뭐 이미지가 나쁘진 않은데 거기에서? 왜냐면 어쨌든 탈돌이는 하니까 본인이.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평이 나빠가지고 뭐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져갖고 내가 막 여기서 일을 다녀야 되나. 힘든데 이건 아닌 것 같아. 나쁘지 않아요. 내년 운기 나가는 삼재이긴 하나 딱 지금 이 고민이 온 게 본인한테는 삼재야. 재미없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재미없을까?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들어오는 삼재에 그냥 전 남자친구가 결혼 소식이 들어온 거 그래서 짜증난 거 그게 본인한테는 들어오는 삼재였어. 기분 나쁘지. 그냥 하필이면 나랑 헤어지고 바로 결혼해. 짜증나게. 그냥 이 정도야. 근데 걔 너 많이 안 사랑했어. 너가 걔를. 그래놓고 뭐 어쩌라고. 너가 사랑을 안 줬잖아. 너도 솔직히 남자한테 그렇게 그 남자한테 엄청 지나친 관심가 막 그런 게 없었어. 연애할 때. 맞아요. 그러니까 걔가 재미없으니까 같지. 왜? 나 안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내가 네 옆에 왜 있어야. 그러니까 바람을 핀 거야. 재미가 없잖아. 그것도 너무 영해. 네가 그렇게 만든 거야. 맞아요. 그치?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전반적인 운세가 나쁘지 않아. 너만 열심히 살고 너만 재미있는 걸 만들어내면 돼. 내가 말했죠? 이렇게 전 본 거 처음이라고? 그럼 저 부동산이나 이런 투자나 이런 걸 좀 해봐도 괜찮나요? 배워. 취미든 뭐든 배워. 아 좀 진취적으로. 재미있고 내가 이거는 재밌어. 와 이런 자극적인 게 나한테 왔네. 재밌어. 이거 있으면 무조건 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야 본인이 재밌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재미없어. 내 인생에 32살 사는 인생에 재밌는 거라고는 없었어. 하다 못해. 나는요. 집에서 쉬면서 TV 보면서 난 너무 여유롭게 주말을 보내는 게 난 너무 행복해요. 이것도 아니야. 집에서 쉬면서 다 귀찮아 하면서 나가는 것도 귀찮아 하면서 그러면 하다 못해. 나는 집에서 혼자 주말에 불 꺼놓고 영화 보고 혼자 막 이 시간이 너무 좋아요. 하다못해 이런 거라도 난 그게 취미예요. 이런 거라도 있으면 본인 인생이 정말 행복할 것 같거든? 없어. 그냥 쉬니까 쉬는 거고 귀찮으니까 안 나가는 거야. 밥 먹어야 될 때 되니까 밥 먹는 거고 배 안 고프면 밥 안 먹어도 되지 뭐. 이 정도? 오늘은 그냥 좀 나가볼까? 나갔어. 친구들 만났어. 그냥 흠 이러고 집에 들어오고 그 다음날 또 출근해. 그냥 딱 거기까지. 의미부여를 해줘요. 뭐든지. 그럼 재미있을 거야. 의미부여를 안 하고 살아서 그래. 알았죠? 네. 그러면 성격을 조금 약간 그렇게 바꾸면 얼마든지 제가 욕심내도 욕심내는 만큼 따라올 수 있는 거예요. 욕심을 안 부렸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고. 내가 외향적으로 바깥에 활동을 하면 내 주변에 사람들이 분명히 많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그걸 안 하는 거야. 왜? 기회들이 와도 너가 손을 안 잡아. 아니야. 귀찮아. 새로운 친구? 아니야. 나 있는 친구들만 만족해. 괜찮아. 이렇게. 이해가죠? 네. 나쁜 사주 아니야. 걱정하지 마요. 감사합니다. 네. 되셨어? 네. 감사합니다.